이거 완전 내 스타일. 일단 스파크! 아, 썸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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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모어. 이곳이 저희의 무덤이에요. 잘 지워주세요.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디저트를 먹어볼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디저트가 되게 많지 않아요? 벤앤젤리스 아이스크림? 아님 나는 약간 랜디스 도넛. 아! 하리보. 아! 온라인 거 먹어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오 예! 맛있겠다. 바다! 같이... 왜요? 파이! 미국 어디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디저트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드시네요, 짜증나게. 와, 이 애플이 잼이 너무 많이 써요. 아, 이게 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사과에 씹혀. 그쵸? 사실 실패야. 난 진짜 의문이... 수고스럽게 이건 왜 하는 걸까? 멋! 아... 어린애들부터 크면서 계속 먹는, 뭔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있는 애는 펌킹파이인데, 할로윈데이나 땡스김 때 주로 만들어 먹는 데코적인 디저트고, 할로윈데이 탈할 때 파내고 그걸 버리지 않고 파이로 만들어내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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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 생크림의 달달함이... 아우, 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음! 으응! 으응! 호박 부분에 생크림이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야. 으응! 나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많이 먹어! 으흐흐흐흐흐흫 많이 먹어... 스타일 아니구나? 나는 애플파이. 우리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옆에만 가면 이렇게 꼭 바나나 푸딩을 팔더라고. 이거 맛있구나? 지, 기집애야 빨리 먹어봐! 어때요? 너무 괜찮은데? 너무 맛있지? 와, 이 안에 바나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푸딩은 그런 거잖아요. 숟가락으로 딱 하면 이렇게 되는, 이건 약간 폭신한! 아이스크림 느낌도 나면서 푸딩 느낌도 나면서 크림 느낌도 나면서 케이크 느낌도 나면서 살 진짜 진짜 많이 찌는 애잖아, 이거.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한 아메리칸 디저트야. 비만율이 되게 높은 나라로 유명하잖아. 혈당 스파크! 더 주세요. some more 랩, 줄여서 small. 아, some more, some more, some more, small. 갑자기 헛깍이... 그리고... 인공적인 단맛이야. 응. 나 마시멜로우 왜 먹는지 모르겠어, 이해 안 돼. 응, 나도 마시멜로우 부럽ишь 하거든. 으음! 치즈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미국스럽다? 이런 느낌 살짝 들어요. 어린이들이 마시멜로우 구워서 싸서 먹는? 칼로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입에 100칼로리, 두입에 200칼로리. 너무 맛있어요. 진짜 호불을 하나도 안 갈리겠다. 제세는 아닙니다. 힘들어요. 국기 전권을 왜 주셨어요? 강아지 간식 아니냐며. 생전 처음 들어봐요. 완전 초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밀가루 반죽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로선 김치전 반죽을 퍼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네. 그거 굳이 먹어? 왜? 약간 날 것의 느낌인가? 샐러드? 민주하나 떼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뭔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식감 자체가 꾸덕한 거는 되게 맛있어요. 이거 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굽으면서 여기서 뭔가 안 좋은 것도 좀 날라가고. 정석을 거르지 말 것이다. 이곳이 저희의 무덤이니까. 찾으러 주세요. 이거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항상 드는 생각이 이빨 아프지 않을까? 미국인들 이빨이 튼튼한가 봐요. 이게 사과를 이렇게 씹어놓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카라멜 코팅까지 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입을 너무 크게 벌린 걸까요? 상큼함과 달콤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번 보여줄까? 얼마 깊숙이 먹지도 못했어, 사실은. 이거 내가 봤을 때 애들은 진짜 진짜 좋아할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들 미쳐. 다 묻어가지고 옷에 카라멜 빨래하기 얼마나 힘드니 엄마들 미치는 맛. 콜라랑 아이스크림? 뭔 조합이에요, 이게? 우리 클로 넘치고 있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러티플레이팅? 코크 플로트. 아, 코크 플로트? 플로트? 뭐야, 먹으면 먹을 수가 더... 근데 이거를 파나요? 아니, 나는 집에서 그냥 장난스럽게 먹는 것까진 이해되는데 얘를 돈 주고 판다, 얘는 얼마나 할까? 아이, 그냥 코... 틀음해도 돼요? 안 예쁘게 생겼어, 지금 보면은. 오염된 강에 나오는 거품 같은 느낌? 약간 서로의 장점을 뺏어간 느낌? 제 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맛없어. 약간 이런 말 해도 돼요? 가래 덩어리... 너무 죄송해요, 미국 선생님들 죄송해요. 속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단 걸 드셔야 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디저트가 왜 다 달지? 짜게 먹는 디저트가 있나요? 그럼 또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먹은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랑 제일 먹기 약간 좀 힘들었던 거? 제일 먹기 힘들었던 건 있어, 나. 나 마지막 거. 아, 진짜? 나 그거 싫었어. 아, 근데 잠깐만. 아, 잊고 있었다! 어, 캐러멜! 쿠키 반죽! 애플 캐러멜인가? 그게 먹기도 힘들고 먹었을 때 입에 들어오는 그 느낌도 별로야. 이빨에 다 껴가지고 막 치아 상하는... 영상 잘 봤지? 떡상할 채널인데. 너네가 우리 초기 구독자가 되어 보지 않을래? 구독 눌러. 구독 눌러. 눌러? 지금 당장. 당장?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야. 케찹! 이거 아령 아니야? 오늘 약간 나 운동하는 듯한 느낌? 근데 이거 먹으면 이빨에 그냥 다 달라붙을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휴, 일단... 배에서 꼴을... 배에서 꼴을...